아 이거 뭐야 이거 가마우진가? 뭐지 이거? 저기까지 완전 팽 들어가네 반포대기를 한바퀴 삥 도는데 아 저 밑에 내려앉네 저 뭐지? 까마귀도 아니고? 가마우진가? 아 진짜 엄청 많다 뭔일이지 이거 저희들 지피하나? 오 저 밑에 뭐있나? 한 500마리 되겠는데? 아 분수대 분수대 앞에 내려앉았네 쪽이 반포대기구요 아 또 금방 아 또 금방 왜 옮기지 자리를 왜 옮기지 자리를 저희들 가마우진가? 응 여기 찍는사람이 있어 여기 찍는사람이 있어 나만 밑에 나만 찍는줄 알았더니 아멘 아멘 아멘